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화강사 김동룡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월요일마다 독재생들을 위한 TGC가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그 1탄, 일단 다짐 TGC입니다. 뭐냐면 바람을 차다하라. 이 바람은 뭐냐면요. 나를 흔들게 하는 바람입니다. 나를 흔들게 하는 바람. 우리가 공부를 하다보면요. 바람이 나를 흔들어요. 이렇게 흔듭니다. 흔듭니다. 작게도 흔들게 하고 크게도 흔들죠. 자동차도요. 대교 같은 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요. 차량 통제를 금지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정말 휩쓸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우리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그 바람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친구의 바람이 있어요. 대학을 간 친구가 있겠죠. 그 친구가 와서 너 힘드니까 내가 술 한 잔 사주겠대.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성도 똑같아요.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는 바람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은 뭐냐면 공부는 나와의 싸움인데 옆 사람하고 너무 비교해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계속 잘 나가는 내가 만약에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바람이 나를 또 흔들게 합니다. 그러면 독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기준을 갖고 쭉 앞으로 정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 없는 바람을 막으셔야 돼요. 친구의 바람. 그 다음 여자친구의 바람. 또 공부를 하는데 지 기준이 흔들리는 거. 모르는 것들의 바람을 막으셔야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blow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얘가 바람이 불다예요. 그렇죠? 불다. 바람이 불다.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low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바람이 불면요. 우리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물이 흐르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죠? flow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얘가 흐르다예요. 흐르다. 바람은 불고. 바람은 불고. 바람은 불고. 물은 흘러요. 바람은 불고. 물은 흘러. 그런데 물이 흘러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한국말. 한국말. 영향을 주는 거예요.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지금 똑같잖아요. 강조. 얘는 영향을 미치다. 물이 흘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 바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집중. 그런데 이 바람이 불면요. 그러니까 물은 흘러서 영향을 주는 거. 그러면 이 바람과 물은 거의 같은 동의어 라인에서 나왔는데. 잘 봐요. 바람이 불었어.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강타하다가 있어. 나를 때리다라는 뜻이 있어. 강타하다. 강타하다. 바람이 불러서 날 때린다니까. 그 바람을 막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다 막으셔야 됩니다. 왜? 나를 때리니까 타.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blues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럼 똑같죠? 이 단어가. 나한테 사운드 변형 법칙 변형 배출은 L과 R이 바뀐 거지. 더블 U 같은 거고.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죠? 동사형이 돼서 타자를 살려줍니다. 타박상을 입히다. 멍들게 하다. 타. 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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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자, 디스톨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는 왜곡하다 라는 뜻입니다. 왜곡하다. 왜 왜곡하다 냐면 이 단어가 약간 접두어 반대나 강조가 된다는 핵심만 한번 잡을게요. 얘가 뭐냐면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가 막 돌죠. 토네이도 막 돌잖아. 내 말을 왜곡해요. 아니, 여러분. 왜곡한다는 것 자체가 또 뭐죠? 내 말을 왜곡해, 얘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 나의 마음이 왜곡될 수 있어요. 야, 쟤 봐봐. 쟤가 무슨 재수야. 저렇게 놀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야, 힘드니까 술 한 잔 먹어. 그런데 진실하지 않은 친구가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 또 멀리서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에게 술을 사준 친구. 옆에 있는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옆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너 토요일날 뭐했어? 아, 그 재수하는 친구 걔 있잖아. 내가 걔 만나서 술 사줬어. 야, 재수하는 애가 술을 먹냐? 재수, 헛짤. 죄송합니다. 헛짓거리 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 봐. 토네이도. 나를 왜곡합니다. 결국 나를 뭐할까요? 괴롭히겠죠. torture. 얘가 괴롭히다예요. 괴롭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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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박상을 입히다. 강타하다. 다 나쁜 뜻이죠. 바람은 나를 그렇게 흔들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바람을 차단하셔야 돼요. 공부의 지금 이 순간. 우리 한번 차단합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야. 독재는. 무슨 말인지. 나의 스스로가 차단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무너지잖아요. 공부 못해요. 독재생들은. 스스로가 부단히 차단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Disgust. 얘는 역격기하다. 힙합의 용어로 Disgusting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역격기하다요. 잘 봐. gust란 영어 단어가 돌풍이에요. gust가 돌풍. 돌풍? 역격기하다. 역격기하는 게 결국 나를 괴롭히는 거죠. 바람은 나를 그렇게 만난다니까요. 바람은. gust가 뭐예요? 시작. 돌풍. 됐습니까? 확인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돌풍이 나를 칩니다. 게스트, 겁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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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녀와 야수 보셨어요? 피디님 보셨습니까? 미녀와 야수에서 미녀를 좋아하는 백인 남자가 있어. 걔가 게스톤이야. 게스톤. 주변 사람을 겁주죠. 내가! 막 이러면서. 뜰빡한 백인이었던 그 분이 계세요. 영화 속에 나와. 알겠습니까? 뜰빡한. 게스톤. 겁주다. 게스톤. 얘가 겁주다. 게스톤.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뇌 속에서 바람이 불어. 돌풍이니까. 역겹게 하다. 결국 나를 겁주겠죠. 날 괴롭히는 거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죠. 자, 스톰이란 영어 단어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죠? 폭풍. 동사일 때에서는 뭐냐면 공격하다. 스톰이 나를 폭풍격합니다. 여러분. 바람이란 뜻은 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이란 뜻. 여러분. 바람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바람은 여러분을 강타하고 수능이 끝난 그날 여러분들 타박상을 입혀이고 멍들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1년을 왜곡시킬 거고 누군가에 의해서 당신이 공격당할 것이란 바람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독재생들은요. 우리가 독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여건. 그럼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람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짐만 딱 서 있잖아요. 그럼 독재의 몇 프로는 성공했냐면 90%는 성공했어요. 독재의 90%는 성공했습니다. 그 바람만 차단한다면 왜? 스스로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독재를 선택한 거니까요. 여러분. 바람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 바람. 독재의 시작은 그 바람을 막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짐을 부탁드립니다. 다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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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